지한이 이따 만두만 좀 줄게. 치킨 치킨. 만두 줄게. 지한이 만두 줄게 기다려. 오마이갓 김밥. 자. 소금. 소금도 좀 주세요. 아 그래. 만두다. 만두. 니네 만두 좋아해? 자. 이렇게 놓고. 아 뜨거워. 먹어봐. 지우 순대 잘 먹네. 맛있어? 많이 먹어. 떡볶이. 오마이갓. 안 잡혀. 제시도 포크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나도 포크로 먹을래. 안 되겠다. 집에서는. 야 젓가락 나보다 잘해. 진짜. 그러지 마. 여기서도 다 스스로 다들. 먹여주는 애가 없어 지금. 이거 한 입에 먹어야 돼. 와인. 이거 먼저 씻고 먹어. 야채 대빼고. 뭐 줘? 그냥. 이거 소금이요. 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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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안이가 더 먹어요. 젓가락이 없어. 너무 큰데? 접시. 접시. 뜨거워. 자. 지안이야. 지안이야. 드디어. 드디어. 드디어 차례 왔어. 아 귀여워. 근데 애가 막 보채고 그러질 않는다. 저는 손이 차다. 나 옛날에 아는 형님 초창기에. 오뎅 많이 먹기 대결 해가지고. 이거 27개 먹은 적 있어. 케이크요? 그래가지고 진짜 반년 이상 오뎅을 안 먹었어. 근데 나도 27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먹고 싶어요. 먹고 싶어요. 맛있어. 건강? 음. 어우 맛 너무 맛있어. 짜장냐? 아이고. 잘 먹네. 음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가자. 머리 자르러 가자. 가자. 아기들 머리 좀 잘라주세요. 안녕하세요. 미용실이. 이야. 노래방 같아. 왜냐면 아이들이 머리 자르면서 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죠. 잘 달릴 수가 있거든요. 항상 카운트를 해야 돼. 원, 투, 쓰리, 포어. 한 명 없어. 얘는 앞머리만. 앞머리만 좀 해주세요. 왜냐면 뒤에 머리는 뭐 어디 저걸 하신대요. 앞머리만 조금. 예예. 그렇게 해서.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세요. 아저씨. 아저씨. 우와. 우와. 아이 잘한다.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은 울지도 않고. 정말 대단한 애인데 얘는. 여기 보고. 볼 속 깻있네. 자 어디보자. 아이고 이쁘네. 와우.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머릿살 보여줄까?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살 이봐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완전. 아. 아. 쏘 이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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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is. 여기 유공. 요고. 요고. 이렇게 작게 자를 거야? 3층이 납니다. 어? 소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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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머리 자르는 거 좀 볼까? 소정. 잘생겼어. 트위클 머리. 와우. 머리 보자. 야, 멋있다. 긴 게 좋아? 시윤이. 시윤이 머리. 잘 잘랐네. 아, 예쁘네. 봐봐, 봐봐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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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